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드러난 양지가 있고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음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속마음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죠. 실제로 여성 인증을 두 단계에 걸쳐 해야 하는 여성 전용 책려 사이트의 글을 봐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 안 받고 남자 만나는 건 세상 미친 짓이다 앞으로 돈만 바라보는 뼈까지 책려가 될 거다 연애는 개나 줘버려 라는 식의 아주 저속한 발언을 하며 사랑 없이 돈만 바라보겠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일반인 남성들은 처음 보는 음지 여성들의 마인드라 당황하셨겠지만 맞아요 저도 뼈까지 책려 마인드라 일반인 남자랑 썸타고 연애해도 스스까지는 절대로 큰 거 뜯어내기까지 안 돼줘요. 나는 우리 여성들의 철저한 마인드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돈만 바라보는 음지녀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사랑을 찾았던 나는 음지녀의 케이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을 사귀게 됐는데 어떡하죠? 나이도 30대라서 백수라 하기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직이라 거짓말하고 만났는데 만난지 이제 2주차라 마냥 좋아서 출근도 안 하다 돈 쪼달려서 이제 남친 만나면서 다리벌리는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밤일 때문에 연락 안 되는 거 회식이라 말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정말 좋아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얼마 뒤에 프리랜서로 이직했으니까 밤에 연락 잘 안 된다 해야 할까요? 나는 우리 사랑의 미친 여성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남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화류게일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조언이랍시고 나오는 건 일반인 남자 불쌍하니까 만나지 마라 라는 조언이 아니라 만나보라는 조언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음지녀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화류하는 여자를 구분할 자신이 있다 생각하실 겁니다. 화류하는 여자들은 티가 난다 자부하실 거죠. 하지만 그녀들은 일반인들이 화류 언니들 욕할 때 저도 맞짱 굳히면서 욕해요. 몸 파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의심당할 것 같아서 같이 욕하네요. 라는 말에 우리 화류하는 여성들 모두 한 목소리로 밖에서 절대 화류하는 여자임을 숨겨야 한다 말합니다. 또한 그녀들은 일반인 남친 만났는데 너무 짜증난다. 얘가 그저께 클럽을 갔는데 11시까지 놀아놓고 존나게 당당하다고 욕을 하고 있죠. 본인은 몸을 파는 여성인데 겨우 11시 클럽 놀았다고 발광을 하는 우리 여성의 모습. 평범한 남성들은 음지녀들의 마인드를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녀들은 이상할 정도로 내로남불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저 평생 좋아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집에서 같이 귤 까먹으면서 TV보고 잡담하고 영화 보고 그런 평범한 삶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평범한 일반인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동경한다는 거죠. 일반인 남성이라면 몸 파는 여성들의 마인드를 이 영상으로 처음 봤을 건데. 마지막으로 이런 여자들 거르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류생활 청산 후에 학력 필요 없는 직업 미용 말고 추천해주세요. 막막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챙녀 언니. 그리고 바로 나오는 직업은 필라테스 요가카페 술집 네일아트를 하라고 추천해주죠. 간단하게 말해서 서른이 넘었는데 저 직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직업을 얼마나 자주 바꿨는지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게 대학원 다니면서 노래방 도우미하는 언니 있을까요? 그런 여자 많을 거고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몸 팔아요. 라는 여자도 많습니다. 여자가 이상하게 학교를 오래 다녔다면 그건 역시 의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생이면서 일하는 우리 여자들은 스웨디시 하면서 500씩 벌어댔고 학기 중에 1200만원 방학 중에 2000만원을 벌어대고 있죠. 저런 여자들의 꿈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같이 착하고 성실하게 돈 모으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인생 세탁하는 거랍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했죠. 부디 우리 챙 언니들을 설거지하는 남성들이 줄어들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런 인간들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대생 나이가 아닌데 학생이라 말하면 95%의 확률로 그 직업이 맞습니다.